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정부 검증 과정을 통과해서 2019년부터 2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고등학교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 가운데 3종에서 그동안 인민으로 표기된 단어가 2021년부터 국민으로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고교 교과서에 국민이란 용어 대신에 인민이란 그런 용어가 사용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2년 만에 교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민을 국민으로 대체하는 작업입니다. 인민을 국민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소식은 국민의힘의 배준영 국회의원이 10월 26일 날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과서 수정 관련 공문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년 3월에 학교에 보급될 고교 윤리 교과서는 인민이란 표현을 전혀 담지 않습니다. 현재 고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5종 가운데서도 3종 그러니까 미래엔 시마스 비상교육의 교과서가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민이란 그런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미래엔 교과서입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공동체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고 인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뜻한다. 민주주의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같은 인민주권의 원리를 바탕으로 다음에 두 가지 기본 원칙을 토대로 발전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교과서 편집자들은 국민주권이란 용어는 대신에 인민주권이란 그런 용어를 사용해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저위가 있지 않는가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비상교육의 교과서입니다. 인민주권이란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가 구성원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의 의사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뜻이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공유된 그런 표현인 국민주권이란 용어 대신에 교과서의 저자들이 인민주권이란 용어를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마스 교과서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인민 데모스와 지배 크라토스의 합성으로서 인민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이것도 아주 좀 역겹습니다. 불편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지식을 갖지 않은 분들이라도 인민이라는 표현에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민을 국민으로 바뀌게 된 데는 국민들의 항의가 또 민원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 검증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인민표기에 대한 민원이 모두 14건이나 들어왔고 또 출판사와 교육부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사들이 지난 8월에서 9월 사이에 교육부에 교과서 수정 보완 신청을 했고 교육부가 지난 10월 8일 성인해서 내년 교과서에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배준영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헌법에도 민주주의 주체가 인민이 아닌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 교육부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 질문은 다시 생각하는 고교 교과서입니다. 인민이란 용어의 사용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한 신문의 기자는 인민은 북한 말이 아니다. 교과서 속 인민이란 말에 발근한 조선일보 갈등을 부추기냐는 그런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에게 국민보다 인민이 국적과 계급, 지급 등에 상관없이 사람들을 두루 통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용어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명사로서 북한이 독점한 용어도 아닐 뿐더러 서정 북한이 먼저 썼다고 해서 굳이 끌일 이유도 없다. 이렇게 모 신문의 한 기자가 장문의 글에서 왜 우리가 인민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가라는 점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그리고 기자가 놓친 것은 언어에는 또 용어에는 그 시대에 그 장소에 보통 사람들이 공유하는 인식과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전국이란 1940년대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공유하는 인민이란 용어에 대한 그런 인식과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대를 전후해서 한반도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공유하는 그런 인식과 감정이 인민이란 용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방전후에 인민이란 용어가 절겨 사용되었다고 해서 2020년대인 지금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옳지 않은 그런 생각이자 판단이자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이 지금 사람들의 인식과 감정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특정 용어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유의식이라는 것이 함께 나누는 공유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말과 글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나누어 가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민은 북한 말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한 기자에게 이렇게 독자가 묻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한 독자가 그럼 기자는 어디 가서 저는 대한민국 인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을 무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겠죠. 세상이 그렇게 당신들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서 하늘이 그냥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정돈을 하면 어떤 표현 어떤 단어 어떤 용어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인민이란 용어를 교과서에 집어넣은 저자들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어떤 의도를 갖고 그 용어를 또 계획적으로 집어넣었을 겁니다. 아니면 인민이란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게 됐을 때 국민들이 잠잠하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용어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다면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집어넣을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짚어야 될 것은 한 시대에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비슷한 것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저는 같은 것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검증 방식의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한 번 정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게 특히 역사 교과서입니다. A 학교의 학생들하고 B 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것을 배운다. 또 이번에 윤리와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란 학교의 학생과 어린 학생이 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배운다.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다양성이란 관점에서 올바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한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용어에 대해서조차도 해석을 다르게 배워서 사회에 나오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